오늘 오후 2시에는 최순실 씨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.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줬던 판사와 판단이 같냐 다르냐가 지켜볼 부분입니다. 또 재판 내용이 거의 겹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원경 기자입니다.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결과가 오늘날 2시 10분에 나옵니다. 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, 직권날명과 범죄수익은익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핵심은 역시 뇌물 혐의입니다. 앞서 특권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승마 지원 명목으로 78억 원,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2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.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미르재단 등에 낸 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. 결국 안정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이 부회장 항소심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재판부는 앞선 장시우, 차은택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. 또 대기업의 압력을 넣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인정될지 주목됩니다.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오늘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